고요한 법정 로비, 중년의 부부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근심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긴장하지 말라는 듯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다가 남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반응에 고개를 돌렸다가 비명을 지를 뻔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 클로드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딸만 셋 키웠던 클로드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딸 셋이 있는데요. 저는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게 딸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사실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 딸들이 커서 사위를 얻게 된다면 그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시간이란 정말 빠르더군요. 어느새 자란 셋 딸 중 첫째가 먼저 사윗감을 데려왔습니다. 프랑스인이기는 했지만 흑인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달래며 첫째가 좋다고 한 것이니 결혼시키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첫 번째 사위가 생겼으나 아들처럼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두 딸이 남았으니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죠. 둘째 딸은 중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동양인이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중국인들은 부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딸은 이혼을 했습니다. 생각 외로 위생관념이 좋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착까지 심해 딸이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딜 갔었냐며 캐묻기 일쑤였다더군요. 그렇게 딸은 동양인이라면 질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인종이 다른 사위를 데려왔으니 막내딸은 꼭 프랑스 사람이자 백인인 남자를 데려오길 바랐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뭐 다른 답변이 필요할까요. 아들 같은 사위를 원했던 탓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렇게 막내딸은 항상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무슨 일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왼쪽 손을 들었습니다. 왼쪽 손가락에는 큰 반지 하나가 껴 있더군요. 드디어 때가 왔나 싶은 생각에 저는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신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오늘 청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당황했습니다. 막내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거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다음 주에 인사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리둥절했던 저는 우선 알겠다고 했죠. 양가 감정이 들더군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백인 프랑스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서더군요. 두 딸은 제가 원하지 않은 인물이어도 결혼시키기는 했으나 막내딸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딸 조혜가 남자친구를 데려오기로 한 순간부터 저와 아내는 비상상태였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저녁으로 무엇을 먹일지 디저트는 무엇이 좋을지 얼마나 고민했었는지 모릅니다. 당일이 되고 저는 조혜가 올 때까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떤 남자가 올까 싶었거든요. 초인종 벨이 울리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동양인이더군요. 같은 인종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조혜의 남자친구는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으나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알았는지 조혜가 분위기를 올리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어영부영 저녁 식사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사실에 이미 충격을 받은 저는 질문할 거리가 생각나지도 않았고 프랑스어 발음도 거슬렸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는 발음들이라 듣고 싶지 않더군요. 디저트 시간까지 마무리되고 승우는 이제 가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끝까지 예의가 바르더군요. 조혜는 승우가 가는 것만 보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둘이 나가자마자 아내와 저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중국인을 사위로 드려야겠냐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내뱉는 순간 조혜가 집으로 들어오니 화를 버럭 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서 소개도 제대로 안 들었냐고 하더군요. 저 또한 조혜의 버릇 없는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는 다 똑같은 동양인이라서 말한 건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조혜에게 동양인이 얼마나 소심한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둘째가 동양인이랑 결혼해서 금방 이혼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도 물었죠. 조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화가 나 씩씩거리고 있자 아내는 뭔가 생각난 듯이 둘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막내가 동양인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결혼을 못하게 막으라는 것이었죠. 둘째는 자기가 무슨 수로 막냐고 그러더군요. 어떻게든 막을 방법을 찾아내자며 국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혜가 보일 때마다 중국인 사위를 뒀을 때 제 고충을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올 때마다 나에게 중국어를 시도해서 짜증이 났었는데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해 찌질해 보였다. 나는 아들 같은 사위를 원했는데 이제는 답이 없어졌다 등 조혜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가 아내에게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투덜댔습니다. 그러자 조혜는 제가 있을 때는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군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가족 식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집으로 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죠. 식사 시간이 되자 둘째는 미리 짜놓기라도 한 듯 전 남편이 전화가 왔었다며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험담을 늘어났습니다. 그걸 듣는 조혜의 표정을 살폈으나 별로 타격이 없어 보이더군요. 둘째는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였는지 조혜에게 동양인을 데려왔다고 들었다며 진짜 동양인은 별 볼일 없으니 결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둘째의 행동을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죠. 조혜는 중국인이랑 한국인도 구분 못하냐며 고개를 젖고는 가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은 엉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와중에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뜬금없게도 저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개가 제 집에 있는 잔디를 하도 밟아대서 화가 난 상태였는데 그날 따라 또 옆집 개가 마당에 들어와 난리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래서 주인에게 개 관리 좀 하라면서 개가 들고 다니던 옆집 물건을 던져줬을 뿐인데 폭행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금방 오해가 풀릴 줄 알았으나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에 어이없어하자 옆집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표현하더군요. 아내는 딸보다 저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급박하게 흘러가더군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소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법정에 서야 할 순간까지 오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걱정으로 번져갈 때 조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고 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혜에게 변호사라는 인맥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해서 당황했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으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변호사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조혜가 가운데에서 변호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이런 일은 말도 되지 않기에 제가 만나서 변호에 필요한 정보를 주겠다고 했으나 변호사가 바빠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 나가는 당일이 되어서야 그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로비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놀란 상태로 제 옆을 보더군요. 아내를 따라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소리까지 지를 뻔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웃으며 제 옆에 앉았던 것은 막내딸 조혜의 남자친구인 승우였습니다. 제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하자 승우는 자신이 제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승우가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저는 묻지 않았더군요. 그만큼 승우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뭔가 싱숭생숭하더군요. 승우는 자신이 꼭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우는 프랑스인인 저도 잘 모르는 법정 용어를 써가며 저를 변호했습니다.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프랑스 발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눈을 감고 들으면 원래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더군요. 재판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도와준 승우에게 정말 감사함이 느껴지더군요. 뭔가 재판을 하는 내내 옆에 있던 승우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승우에게 괜찮으면 식사를 하러 집에 들르라고까지 했습니다. 조혜는 출장을 갔던 상황이기에 저와 아내 승우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우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과감하고 강단이 있는 청년이더군요. 승우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 곁에서 변호를 맡아주었습니다. 조혜가 승우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들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재판은 저에게 죄가 없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옆집 사람은 자신이 개를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수긍하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옆집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일들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승우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제 아니란 생각 때문에 놓칠 뻔했던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게 된 것에 기쁠 뿐입니다. 조혜와 승우가 결혼한 후부터는 승우를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일들을 승우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첫째 사위가 질투를 하는 듯해서 셋이서 낚시를 가기도 하고 카페를 가면서 셋만의 시간을 자주 보낸답니다. 승우 덕분에 시야가 넓어져 두 아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로드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